2장이면 되겠지 리턴 효과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발음 됩니까 발라도 되겠습니까 어? 끝났어 06에 힘 위로 났어 한장이면 됐는데 괜히 2장 모았네 아 괜히 2장 모았어 아니요 누르면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누르면 되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리턴작을 끝내보았군요 벌써 큐브나 해야지 아 큐브 아 마을이 없어서 걸어가야겠는데 나이스샷 힘 1이 오른건 좀 아쉽긴 한데 0보단 나으니까 얼마 안남았거든요 바이퍼에 스칼렐린길 다 넣으면 안남았다 여기에 두레 큐브가 있습니다 1개 1개 이거 1개 공격 2개 1개 1개 2개 1개 3개 1개 1개 아, 불큐로 할까? 뭐로 할까? 아, 까비오. 아, 약도. 마지막에 힘 떴으면 난리나는데 시비, 시비, 시비 강 나왔는데. 불큐로 할까? 레큐로 할까? 뭐로 할까? 블랙큐로 할까? 불큐오가 30%가 잘 나온다는 소문이 요새 자제하던데. 블랙큐로할까? 블랙큐로 할까? 블랙큐로 할까? 블랙큐로 할까? 블랙큐로 할까? 렉큐 해야될거같은뎅 손이 없는데? 잠시만요 레드큐브를 조금만 사자 불쾌 아닌거같다 아니 이타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심하게 할투나가였어 당신이 다유 지인이믹군요 수고하자 하필 30%가 떴는데 그게 그거였으면 좋겠군 힘이 없으면 좋겠군 다른거 나오면 어떻게 해 미치겠네 다른거 나와도 나온대로 문제야 렉큐 할걸 렉큐 할걸 렉큐 할걸 렉큐 할걸 렉큐 할걸 렉큐 할걸 다썼어 나 돈 없는데 렉큐 할걸 렉큐 할걸 따49 vulnerable 렉큐할걸 렉큐 刚 렉큐 gor 로 스텝 맞춰야되는데 아.. 레스큐브하는게 좋겠지? 그게 맞겠지? 물량정보지? 나올 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운으로 가자 믿을건 운뿐이다 하필 30%가 나갔는데 그게 힘퍼이기 그 믿음밖에 없을 뿐일 뿐일 뿐이다 아 매핵이다 아.. 진지하게 스칼렘이 쌈매에 끼고 돌려쓰는거 어떻습니까? 아.. 방어력 30%다 아.. 어때? 캐릭터 돌려쓰는건 어떻습니까? 아.. 30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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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나 나올거 같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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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d 죄송합니다 아.. 백 are transparent 아.. 매소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 지금 돈이 없어여.. 아 나왔어.. 첫번째 덱삼십이 나왔어.. 하필 힘퍼가 나왔어야 했는데 첫번째 덱삼십이 나왔네.. 하필 힘퍼였어야 했는데.. 덱이 나와버렸네.. 하필 힘퍼가 나와야될텐데.. 거대쪽에서..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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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남았어? 매수 없는데 저게 돈도 없고 캐시도 없었고 더 앞 가서 더 앞서 길이 멀쩡히 난 perception 근데 나 불어오는 난 본격적으로 내가 피해 너무 많이 아.. 아쉽 아니 지금 욕해져서 눌렀는데 다시 부럽게 좋았어, 눌렀게 아! 아! 다 쐈어! 비상돈 가져오겠습니다 안되겠다 가져와 비상돈 가져와 아 나 매수 필요한데 어떡하냐 다음 캐릭터 템은 어떻게 맞췄다니 그렇지 아프네 10만원을 다 썼다니 더 서지 않았나? 25만원ать 안될거 같은데 아.. 아.. 처음에 대기 나왔어 아.. 이번에 인트가 나왔네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다 썼어? 벌써 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좋지 않아 좋지 저희 친구들 안녕 힘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문 돌아가는 소리가 난 거 같은데 멍쩨쩨님 칭찬 질착한 후 구독 기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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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쓴 거 아니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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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불큐랑 레큐랑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 10이 뜨는 것 자체가 다르긴 하다 방금 나왔던 거 같은데 그 아닌가 믿음이다 믿으면 나올지 오우 아 근데 진짜로 시비 시비 뜨면 어떡해 다른 거 시비 시비 뜨면 안 되겠지 아 다 쐈어 벌써 하나둘 없는데 너에게 돈이 있기를 너에게 돈이 있기를 그렇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랩 랩 아 아쉬워 아쉬워 12 12 9 강 나왔었는데 아하 좋아 MP30% 안 좋아 얼마 남았으 나 이제 큐브 돈 없는데 못 올리겠는데 와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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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